영어의 temper tantrum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발버둥치거나 울고불고 소동을 피우면서 떼를 쓰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어린 유인원이나 원숭이도 젖을 때려는 엄마에 맞서서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으며 아주 널리 쓰이는 땡깡이라는 단어가 그에 꼭 대응합니다. 전간, 간질, 지랄병을 뜻하는 일본어 텐칸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간질, 발작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땡깡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 같습니다. 프로 불편너가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쓰기에는 거시기한 단어입니다. 생때, 짜증, 억지, 막무가내, 행패, 응석과 같은 단어로 순화해서 써야 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땡깡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생때가 가장 비슷한 말이지만 발버둥치거나 울고불고 난리치는 모습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버둥때입니다. 버둥거리면서 떼를 쓰는 모습이 금방 연상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언제 생각해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어쨌든 2009년에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 책에서 버둥때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